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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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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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위가 4개나 있을까? 가만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하 하하 결국 자기가 일어난거 아니야? 아니 정국아 이렇게 됐어 정국아! 예! 너 5번이야? 나 5번 마 여기서 기다려 내가 어디서 있을지 모르잖아 마 여기서 기다려 내가 어디서 있을지 모르잖아 5번 이 둘 다 있네? 나 여기 둘이 둘 다 여기에요? 어 맞이? 가야 나 여기 1층이 3개지 아 맞이? 나 여기 1층이 3개지 강아지 우리 정국이 강아지 핸드 표 cows OOO 무서운 강아지야 이거 rad 헤드! 아, 종국이 손! 종국이 머리! 종국이 손 흘렀어 종국이 돈! 쟤 죽여서 돈 좀 줘라, 야 오, 종국이 장난감! 형, 종국이 동동! 제이킹! 제이킹! 손! 제이킹, 핸드! 얼른 나와! 여, 종국! 그리고 이거... 아, 이거 바지네? 종국아! 아, 해봐, 가! 다 갖다 잘 먹은가? 맛있어? 맛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종국이 하나만 더 줄게. 야, 기노스, 기노스! 종국아, 종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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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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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된 뱅페! 야, 거기다 뭐 하나 집어... 방피디님이랑 이렇게 한번 호텔방에서 모여서 모여서 저렇게 눈물을 다 같이 쏟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눈물을 쏟았던 이유가 종국이가 원래 속내를 막 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게. 말도 좀 없고, 되게 침착한데 그래서 뭐 힘든 거 있어요, 이러면 평소에 맨날 아, 저 힘든 거 없어요, 형. 그냥 힘든 거 없어요, 형.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 따라 계속 힘든 거를 다들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종국이가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는 형들이 힘든 게 제 유일한 가장 힘든 것이다. 저는 이제 막 스케줄이 막 뭐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별거 아니고 이런 건 견딜 수 있고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좀 잘 못 꺼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좀 힘들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많이 뺏긴 또한 eş울드로 아저씨 네 아저씨 라는 우리 우리 몇 동 아저씨 우리 그럼 우리 아저씨 우리 우리 아 아 어디다 이제 하트 야 야 니 가방이 어디 형들이 주어진다 에 뭐라고 우리 앱타신 번호 아 야 정가 물 뭐냐 아 정국이 내 거야 그리고 이곳은 제 장난감입니다 제형 아 더워 지금 더워 안되야되야되 그래 가겠습니다 지민 캐리어 안가줘야대요 나 그래도 옷 좀 많이 챙긴 거긴 했는데 왜 그래? 약간 약간 바지는 모르겠고 상의는 좀 챙겨 어 뭐야? 아 내가 엉덩어 아 뭐야? 아 형 아 재키야 이런거야? 근데 진영아 항상 본인 생일이 이렇게 왜 마마야 아 재키야 재키야 이럴거야? 재키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재키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게 이렇게 큰데 마마아 재키야 형님한테 먹었어 재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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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난 뭘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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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봐 뒤로 돌아 봐 스케이트 버전?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S네 어? 아닌데? 여기 소리야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일단 요거만 먹고 저는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야 치사하게 혼자 라면 먹어 어? 진짜 오? 살아다는데? 아 이거 사냥 하늘은 나이 편이었어 아 정국이야 아 아 형이랑 같이 맨날 나쁜거 걸리더니 좋은거 걸린 기분이 어때? 아 하늘은 나이 편이었다 아 으 으 으 으 자 가디 정국이가 있어요 마지막만 아님 뵀어 오케이 드디어 데뷔 7년차 일곱명 생각하고 있어 사실 앨범 7 사실 앞에거 다 잊으세요 마지막 일곱번째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온거에요 그럼요 마지막 일곱번째 7행시 여러분 이번 앨범은 이거를 위해서 왔다고 해도 가한이 아닌가요? 우리 정국이가 말하는게 우리가 말하는거랑 똑같은 정말 소름 돋는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나이가 일곱번째에요 보여줄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테이크로 정청합시다 정국이 이렇게 할까요? 정국이의 얼굴을 자 갑니다 갑시다 한 한 번 만 만 안 안 한 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자 앉는거 중요하다 한 번만 한 번만 정국이 정국이 살고있지 정국이 아 생각치지 않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요 형? 형은 딱 느낌이 있어 더있다고? 참 참 네 여기서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솔직히 틀린 사람 들어갑시다 틀렸습니까? 더있습니까? 더있어요 더있다고? 야 너네 남의거 다 봤지? 아니 나 못 봤어 자 갑시다 보면 안된다며 나 말 잘 안들긴다고